바쁘게 굴러가는 주식시장, 오늘장 핵심 키워드만 빠르게 요약해서 수익 낼 수 있게 계산해드릴게요. MBN 골드 김태윤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매니저님 반갑습니다. 저희 간밤에 뉴욕 증시 되게 큰 폭으로 상승을 했어요. 매크로 이슈보다 좀 기업 실적이 주가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저도 동의합니다. 우선 PC에 대한 경계감이 시장에서 전반적으로 투자자들의 경계감을 자극시켰다고 보고 있고요. 물론 PC가 예상치보다 소폭 상해하는 수치는 나왔지만 시장은 그렇게 크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 뜻은 결국에 시장의 포커스는 이제는 매크로 지표보다는 오히려 기업들의 실적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물론 미국장 같은 경우에는 빅테크 기업들과 반도체 위주로 올랐다면 오히려 오늘은 약간 우리나라 시장은 결이 좀 다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FMC 회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제부터는 이번에 FMC 회의는 어차피 동결에 대한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개별 기업들의 실적에 따라서 주가가 향방을 가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먼저 저희 매니저님 포트 열어보고 갈 건데요. 저희 코너 포트 열어볼 때마다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수익률로 설명을 하잖아요. 바로 표로 한번 만나볼게요. 네, 일단 수익률 기본적으로 어마어마했는데 일단 유니드, 오늘 또 급등을 했습니다. 유니드, 제가 사실 1차 목표가 도달을 했던 종목이고요. 오늘 이제 화학 쪽 섹터에 대한 부분들 괜찮았고요. 또 미국이 최근에 탄수포집 저장에 대한 부분들, 또 규제에 대한 부분들 이야기를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조금 더 장렬을 하겠다 이런 정책들이 나왔기 때문에 뭐 이런 가성칼륨이나 탄산칼륨 쪽 관련된 수요가 이제 앞으로 그쪽으로도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제일 좀 이슈가 됐던 종목이 지난주 금요일에 서진 시스템에 갑자기 주가 급락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개 방송이나 운영하고 있는 녹색 밴드 통해서 이거는 약간 수급적인 이슈지 다시 한번 올라올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거는 제가 이제 오늘 2시 14분에 캡쳐를 했던 현재가 기준이거든요. 근데 오늘 종가는 거의 10%에 가깝게 또 상승 마감을 했기 때문에 결국에 어떤 수급 이슈도 중요하겠지만 제가 봤을 때 이 전방산업, 이 업황에 대한 부분들, 특히나 ESS 쪽이나 이 실적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던 또 이 멀티플, 이 퍼가 상대적으로 좀 낮다라는 이런 메리트가 좀 있기 때문에 뭐 충분히 다시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대부분 종목들이 제가 이제 방송에서 공약주로 공개를 해드리고 나서 대부분 다 거의 10%에 가까운 수익률이 많이 달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서진 시스템, 그리고 이외 종목들, 그리고 특히나 오늘 또 말씀드린 종목도 또 두 자리대 이상의 수익률을 한번 목표를 하는 좋은 종목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유닛은 저희 기존에 목표했던 가격 전략 그대로 유지를 하나요? 그대로 가져가셔도 좋을 것 같고요. 지난번 얼마 전에 이제 윗고리가 한번 달성을 했지만 사실 윗고리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 악성 매물에 대한 소화다. 그래서 충분히 지금 몸통 기준으로도 잘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실적에 대한 부분들, 멀티플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워팡에 대한 부분들 여러 가지 좀 삼박자가 딱딱 맞춘 종목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좀 중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셔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투자 전략 다시 한번 짚어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 어땠는지 표로 한번 한눈에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도 오늘 시장의 재료들 이렇게 많이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유리기판, 그리고 구리가 굉장히 눈에 띄네요. 구리 가격 사실 계속해서 좀 고공행진을 하면서 관련주가 굉장히 뜨거운 거 있잖아요. 그 외에도 많은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골고루 좀 올라가지고요. 사실 이제 지정학적 이슈에 대한 중동 정세불안과 관련된 종목들은 오늘 좀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사실 이제 구리 이야기는 당분간 좀 자제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구리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좀 방송 내용이 구려질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구리는 오늘은 좀 제끼더라도 중국 연유하고 유리기판이나 아니면 제약바이오, 2차전지 특히나 이제 유리기판 쪽 관련해서는 캠트로닉스가 또 개별 이슈 때문에 올라가면서 그 후속주들, YSKM이나 이런 종목들이 또 같이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저는 오늘 이제 포커스를 좀 맞춰야 되는 부분들이 이제 이 PC 가격 지수에 대한 발표는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FMC 회의를 앞두고는 있지만 동결, 어차피 동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실제로 지금 시장의 그 동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치는 낮아질 만큼 낮아졌기 때문에 이제부터 이제 어닝 시즌에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실적이 찍혀주거나 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중국 소비 관련된 업종들이 또 전반적으로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이제 5월달 특히나 5월달은 지수 상방은 약간 빡수권의 흐름이 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좀 어닝 시즌을 앞두고 숫자가 찍히는 업종이나 기업에 주목을 하자 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키워드를 담을 빌드업 소식 화면 하단을 통해서 확인해 볼게요. 네 오늘도 빈칸 3개,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 하나 이렇게 악재 2개 약간 악재 2개가 아니라 호재 2개 그리고 걱정되는 키워드 하나 이렇게 총 3가지를 준비해 주셨어요. 네 첫 번째 키워드는 수출입니다. 요즘에 이제 환율은 사실 우리가 좀 우려했던 부분들이 1,400원 정도 찍었을 때 시장의 급락이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아직까지는 환율 자체는 쉽게 이전처럼 크게 빠지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발표됐던 수출 지표를 한번 보시면 특히나 오늘 제가 말씀드릴 업종 같은 경우에는 수출도 상당히 좀 잘 나왔던 부분들이 있고요. 결국에 수출이 잘 되고 있다. 그리고 환율이 당분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런 시나리오를 우리가 한번 짜본다면 오히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업종은 실적이 찍히면서 또 환율 수혜도 받을 수 있으면서 게다가 잠시 뒤에 두 번째 호재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도 오늘 이 큰 키워드에 또 부합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잠시 뒤에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키워드부터 벌써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그럼 바로 이어서 공개해 볼게요. 두 번째 키워드는 뭘로 뽑아주셨나요? 두 번째 키워드는 중국 연유입니다. 자 오늘 이제 중국 소비 관련된 업종들 면세나 카지노나 아니면 이런 화장품 관련된 기업들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은데요.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1분기 수출이 역대급을 또 기록을 했다라는 내용들이 좀 나와줬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업종은 미용 의료기기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휴를 좀 앞두고 있습니다만 5월 1일부터 5월 7일까지 이 노동절 또 연휴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설문조사가 나왔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설문조사에서 이번에 이제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했었을 때 우리나라에 또 한국행을 준비 중인 사람들의 퍼센티지가 31%, 거의 30% 초반이었고요. 지난 1월 달에 조사를 했을 때가 20% 초반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연휴를 앞두고 또 그거에 대한 또 기대감이 올라올 수 있는 종목이고 이 미용 의료기기 쪽 관련해가지고도 최근에 뭐 수출도 워낙 잘 되고 있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제가 잠시 뒤에 말씀드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 수출에 대한 부분들 QOQ 기준, 전분기가 이제 사실 4분기가 미용 의료기기 섹터의 성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장비나 소모품 매출 비중이 전분기 대비보다 오히려 지금 올라왔다, 1분기가 더 올라왔다라는 부분들을 본다면 앞으로 다시 한번 수출이나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같이 한번 맞물리면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키워드까지 확인을 해봤는데요. 이렇게 중국이 좀 노동절 연휴를 앞두고 한국 관광객들이 늘고 있다. 여기서 좀 우리가 좀 더 수혜를 입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 해주셨고요. 세 번째, 마이너스 뒤에 오는 이 키워드는 뭘로 골라주셨나요? 사실 넣을 거 찾다가 너무 넣을 게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FMC 혹시나 해가지고 FMC라고 써봤고요. 원래 사실 다 플러스도 한번 해볼까 했었는데 이번에는 제가 다 플러스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FMC웨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영향력은 이번에는 사실 저는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점도표나 이런 부분도 공개해도 어차피 안 되고요. 이미 시장의 눈높이는 9월달 금지 인하 가능성으로 눈높이를 맞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PC나 CPI나 고용지표가 여전히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미국 경제지만 우선은 어느 정도 워낙 4월달에 고점 대비 많이 하락한 부분들을 염두를 해둔다면 제가 봤을 때 그 영향력은 이번에 FMC웨이는 약간은 제한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마이너스라고는 했지만 이 부분은 조금은 제가 봤을 때 영향력은 이전보다는 좀 낮다. 그래서 마음 같아서는 FMC 밑에다가 나누기 일을 좀 하고 싶어요. 그래서 평소보다는 조금 더 민감도가 적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빌드업 소식에서 마이너스 뒤에 FOMC를 가져와 주시기는 하셨지만 금리 동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는 않아도 된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시장 키워드들 세 가지 모두 뽑아서 빌드업 소식 채워봤고요. 그럼 이렇게 모든 시장의 이슈들의 핵심을 뽑아서 나온 오늘의 빌드업 희망주. 뭘로 뽑아주셨을까요? 네, 종목명은 클래시스고요. 슈링크 워낙 여성분들이 많이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적에 대한 부분들 말씀을 좀 드린다면 결국에 지금 시장 자체가 오늘 반도체 종목들이 생각보다 못 갔습니다. 사실 지난주 금요일에 지수 상승, 미국장의 상승을 견인했던 섹터는 사실 빅테크 기업들하고 반도체 섹터였거든요. 그런데 오늘 국내 증시의 흐름은 조금은 다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당분간 미국의 고금리가 유지된다고 했었을 때는 전반적으로 약간 성장 섹터나 기술주에 대한 부분들은 중기적인 관점에서는 좋다고는 보고 있지만 5월 달 증시 자체는 전반적으로 우리가 과거의 흐름을 본다면 약간은 부진한 또 셀링메이트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선 시장에서 과연 어떤 키워드에 환호를 하고 관심을 받을까 고민을 했었을 때 결국에 저는 실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게다가 5월 달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중국의 연휴를 또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이런 롯데관광 개발이나 이런 카지노나 관광 쪽 관련된 기업들의 흐름 자체가 어느 정도 실적이 바닥을 찍고 올라갈 수 있다는 이야기들도 많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에서 동사 같은 경우에는 볼륨화나 아니면 셀링크 쪽 관련해서 장비 매출에 대한 부분들, 다양한 국가로 진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게다가 소모품 매출에 대한 부분들도 잘 올라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투자를 할 때는 어떤 개별 기업의 실적이나 이런 것들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이 기업들이 속한 업종이나 테마가 지금 시장의 흐름에 맞는 종목인지를 먼저 체크를 합니다.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대감만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실적이 찍혀주면서 또 전반적으로 이 업황에 대한 부분들, 특히나 또 시장의 관심을 테마성으로 또 받을 수 있는 또 종목이기 때문에 이 클래식스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습니다만 시간적인 부분들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제가 항상 내일장 빌드업 코너에서 말씀드린 종목들은 공개방송이나 이럴 때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셀링크를 만드는 회사로 굉장히 유명하죠. 클래식스 준비해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 어떻게 잡아볼까요? 네, 가격은 시초가 매수고요. 목표가는 4만 1,400원, 그리고 손절가는 3만 4,500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격 라인까지 깔끔하게 잡아주셨습니다. 그럼 김태훈 매니저님과 계속해서 더 함께 볼 수 있는 무료방송 준비돼 있을까요? 오늘 저녁에 8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월요일하고 금요일은 보통 저녁 8시에 공개방송을 합니다. 그리고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은 장 끝나고 4시 20분에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요즘에 이제 종목들 또는 시장 자체가 퐁당퐁당 장세가 꼭 돌을 던지고 싶은 장세가 지속이 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이미 급등한 종목들을 괜히 무리하게 쫓으시면 오히려 그 퐁당퐁당 장세에서 사자마자 10% 이상의 하락세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동안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서 이번 달에만 거의 30종목 이상을 말씀드렸는데 손절가는 딱 두 종목이고요. 지금 목표가 달성한 종목들 18종목 정도 되고 있습니다. 4월달 증시가 힘들었지만 결국에 우리가 월 초에 그 달의 전략만 잘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월 초를 이제 앞두고 있어서 제가 5월달 관심 있게 지켜볼 만한 업종과 기업 오늘 또 장 끝나고 8시 저녁 8시에 말씀드릴 테니까 많은 시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훈 매니저님의 무료 방송에서 계속해서 더 많은 투자 전략과 이야기들 들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김태훈 매니저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태훈 매니저님의 무료 방송에서 감사합니다.